2018 보드게임콘 많은 보드게이머들의 축제였던 그 현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드게임콘에 오지 못한 보드게이머는 정말 이 축제를 즐길 방법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일까요? 저희 제작진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 댓글을 알아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여기 있는 신작 보드게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